계속 들었어요. 먹힐하고 지육이 있으니까 수단 지육이 있지. 레오! 자, 뭐 한 거야? 때리면 안 되지! 김형이 왜 때려? 저 때렸어? 아이가 어려서 애정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로렌이 몸이 안 좋은데 때려서 굉장히 화가 났었죠. 근데 레오야, 친구 때리면 안 돼. 로렌은 항상 맞아도 안 울어. 레오야, 노래 미안해 빨리 해. 아프게 때렸으니까. 로렌아 미안해. 레오야, 저기 가 있을까? 저기 가 있을까? 가자. 자, 받고 받으셨죠? 네. 저 노래하고 선물 받자. 지우개도 받으실 거에요. 네.